간다아아아아아 나는 야하고 나는 야하고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오자마자 바로 사시네 빰빰빰 빰빠라빰빰빰빰빰 오케이 가면되요 오케이 네 혹시 아버님 저기도 사람이 많이 내리나요? 여기는 저도 한번도 안가봤거든요 패치 이제 해가지고 아 맞음 자 적팀 적팀 오른쪽에 적팀 하나 발견 수련 배견했습니다 바로 자리합니다 어딨었어 비실래? 아 잠깐만 춤춰야지 주름이 잘 배웠어요 춤췄죠 거기서 여기에 곧 사람이 죽어 있어요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? 여기야? 친구들 반가워요 여기서 우리 갈치 한번 즐겨보자구요 친구들은 어디있죠? 자 친구를 불러와요 어서 친구들이 템파빙을 해서 우리한테 대물주로 올거에요 자 원 투 쓰리 참 친구들 반가워요 친구 한명 왔네요 자 친구 한명 더 데려오세요 자 다음 친구 어딨나요?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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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친구 다른 친구는 어딨죠? 우리 친구 템 내놔요 템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 템을 들었구나 노란색이 노란색이 오오오오오 오 오오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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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왔어 여기 내쪽에 친구 왔어 어 보인다 바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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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тво 안되지 예예이 만들기 따라 낙사한다고 독가스 오 그런거 좋아 나 타냐기 없는데 탄약이 없는데 어 친구 한명은 어딨죠? 한명은 어딨나요? 왜 먼저 왔어요 자 친구 이게 뭔지 알아요? 자 비켜보세요 자 친구 친구 그거는 폭탄이란거에요 폭탄의 수업을 배워볼 차례 자 이제 시작합니다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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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이라는 것이 폭발했다 갑시다 갑시다 뭐야 우리 좁아졌어 가자 아 근데 저희는 차 못하여? 차 차 차? 여기 차 어딨어요? 차고 있지 않나? 거기 차고 있다 한명이 여기에요! 아 저기 차 한대 더 있다 차 한대 더 가져와야지 차 한대 더 끌고 올게요 우와 야 차 운전 개쩔어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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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지 이게 드리프트 하면 더 빨라진대 자 이거 보세요 그냥 이거 뚫고 가면 돼요 아 우리 나무 캐러 가야돼 우리 나무 캐러 가자 우리 나무가 하나도 없어 어 여기 여기 벌목이 된거 같은데? 여기 이러면 캐지나? 어 가면서 캐줘! 자 그러면 지나가면 나무 옆으로 아네네 나무 옆으로 지나갈텐데 벌목이 되는구만 이게 벌목도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면 아아 예예 아 예예예예 자 필요하시면 만들어 만들어 나한테 두개 받아가 두개 받아가 여기 파란 버섯이 있는데 파란 버섯이 파란 버섯이 있는게 왜 앞에도 있네 파란 버섯 아 이거 이걸 먹으면 스티력이 오르? 실드가 오르냐? 실드 실드 와우 이거 50에서도 너무 오르네 우와 미친 짱짱 맛있죠 어 오케 으으으읔 버섯 개꿀 일단 장이잝 으으으음 파란 버섯 냠냠냠냠냠냠냠냠 흐헤헤헿 도팔만 너부리라 그런데 그 발판콩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천천히 가도? 근데 그렇게 멀릴 52살 인간 들어가진거 좂 8 starts 이거 4명 탈수 있어요? 네비 네비가 됩니다 자 갑시다 다시 아 근데 아무리 문제 하네 아무리 ships 저 운전 잘합니다 너무 쉽게 어? 어? 여보세요? 빨리 편집하세요 이거 자 이번 집은 새로운 파밍지에요 여기서 파밍 열심히 하고 가죠 어 누가 털렸는데? 누구야 죽이러 간다 오오오 야 거의 장애물이야 그냥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거의 장애물 장애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죠? 어 이 친구들 여기 누구있다 개 뺀다 개 뺀다 드루프트! 오케이 개쩔었다 야 우리 존버 아니면 이 기능 어떻게 할래 1등 메타 가자 여기 딱 깨쳤다 240이 있다고? 사람이 있는데 저기 쏘면 우리 바로 때리러 올거야 싸우러 갈래? 싸우고 싶어? 난 안섬 안 돼 안 돼 안 돼 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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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승해서 멤버들 하면 유튜브 빨리 열려 유아해요 오케이 좋아 멤버 유튜브에 어 멤버 유튜브 악어 유튜브 각 잡자 아 오케이 악어 유튜브 올라가도 돼 이거 진짜로 가자 가자 우리 여기서 화이팅 한번 하고 가자 자 뭐야 하나 둘 셋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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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남동쪽 남동쪽 남동방향이있다 아 보였다 보였다 남동쪽 저 위에 보였다 도로까만네 이건 야 쓴아 바로 머리 머리 부임면 우리 뚫린다 얘들아 위험해 찼다! 가자! 타타! 간다! 이것은 너무 위험해! 야 안되겠다 여기 고인물도 우리가 한번 잡자 오케이 두드러팬다 두드러팬다 와 근데 지금 잘 지었다 저기 뭐야 나는 왜 내려졌어 어디라! 완벽주차 오케이 여기 먹으면 될거같은데 그냥 뭐야 여기 깔끔한데 저쪽이 아까 한 160부터 갔거든요 지금 150이랑 120이랑 싸우는거거든요 어 오케이 어 뒤에 나무에도 있다 저기 남동에도 있어요 여기 세팀있는거 같은데 하나 실드 다 까고 존범에 타라 배구 방향에서 하나 온다 들어오면 싸우면 돼 원거리총이 뭐 딱히 없다 저쪽 앞에 하나 깔고 있구나 혹시 타면 총알 맞는 사람 있나요? 우리가 총알이 머니없다 맞췄어 총알이 머니없다 맞췄어 야 저거 잡으러 갈까? 쟤네 잡아야지 우리 우승 아 오겠지 쟤네들 저 정도면 애들 오겠지? 야 근데 우리 자기장 아래다 야 이사하자 야 여기 뭐야 죽명이 죽었어 살려 야 그냥 내가 붙어서 쟤네들 정리하러 갈게 안되겠다 죽녕이들 감히? 아니 남쪽에 남쪽에 165에도 붙었어 165에도 가까워 가까워 건물 발 앞에 붙었어 나무에 나무에 그 뭐야 발판 타고 날라왔어 한 마리 컷 한 마리 컷 나사아 나사아 벨벅키트 여러개 있다 근데 나 총알이 없어가지고 더불이쪽으로 가자 얘네들 다른거 따라가는거 가장 베스트일거 같은데 가자 저 움직인다 야 이거 이거 건축물 없네 저거 저거 잡아야겠다 무조건 어어 바다 앞에 두명 뛴다 아 이거 하나 총 잘못 가져왔네 저거 저거 우리 찢어져야 될거 같은데 저거 지금 다 찢어져있어 아우님 붙었어 저거 우리 거기 올라가고 있음 올라가고 있음 어 한명 컷 나이스 얘 자건 얘 자건 어 바로 왼쪽에 있어요 바로 왼쪽에 터빌 이쁘기 까지 터빌 lama 아니 아 와아 나 잘못했다 으아아 죽명이 살릴 생각이 너무 급하겠다 까비 어이 캠프파이어 저거 하고 피 회복하네 어 이거 제 앞에서 벽돌로 지금 캠프파이어 하고 있거든요? 나왔는데? 네? 여기 여기 앞에 나온거 아니야? 두명이야 이거? 두팀 붙어있는거 같은데 두팀이야 두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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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한팀이네 한팀이네 한팀 아 내가 잘못된 브리핑으로 너 벌리면 죽였다 바로 나왔나는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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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팰지 둘팀이 두팀이 Давай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